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 간 공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공방 끝에 서울시교육청은 약 5개월분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마저도 이번 달이면 모두 소진돼 또다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조 의원 교육감도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공약으로 도입된 보육정책인 만큼 최소한의 신용이라도 해야 누리과정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으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초 5개월분이 최안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한 상태이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는 6월 20일은 유치원, 7월이면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이 중단됩니다.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보육교사들은 정부가 대화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김국희입니다.